음악 제 26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선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 강연 나눔 프로그램인데요 1994년에 시작해서 벌써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객석을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예비 과학자를 꿈꾸는 중고생 여러분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중고생 여러분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대학의 예비 신입생 여러분 또 평소에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함께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정말 유쾌하고 유익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강연은 22회부터 이어져 온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과학선율이라는 부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석학 4분의 강연과 더불어서 북한 출신 과학자들과의 대담 또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스누포의 공연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대 위에 펼쳐질 아름다운 과학선율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강연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연과학대학 김판기 기획 부학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학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획 부학장이자 자연과학대학 과학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과학센터 센터장 김판기입니다 무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매년 1회 2월에 개최되는 행사로 공개 강연을 위해 9분의 내부 외부 의원과 자연과학대학 기획 대학 협력실 직원들 카오스 재단 및 인터파크 관계자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6개월 이상 준비한 행사입니다 와 문화관 대강당 1, 2층이 꽉 찬 걸 보니 여러분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과학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오시고 싶어 하셨으나 대회 행사로 인해 아쉽게도 인사를 영상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세정 총장님은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자 자연과학대학 공개 강연 위원회의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럼 오세정 총장님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주로 입시에 관여가 돼서 학생들도 실수할 것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암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경고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상한 아이디어가 있긴 있지만 그건 아마도 잘 시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제26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6회가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26년이 됐네요 자연과학 공개 강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과학 그러면 따라오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기억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 손질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과학의 향기에 취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여서 문화관을 찾아오시는데도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소보다는 문화관이 그나마 제일 찾기 쉬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문화관 오시는 것 자체가 도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희 자연과학대학의 과학자들의 멋진 꿈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듯이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26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1994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이 벌써 26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철도 들고 멋도 좀 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카우스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무대가 아주 멋지게 꾸며졌고 최고의 과학자들 모시고 여러분들께 당연을 선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 공연 또는 과학 강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20년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가히 혁명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화와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가 손 전화기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죠 지금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AI가 영화에서만 있었던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거실에 우리 침실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가 변화하는 동안에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상한 세계일수록 더욱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라는 게 저희들 자연과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통일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도 가능하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기본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개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적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는 과학자분들께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몰두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 그 보람들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시길 기대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22회부터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과학 선율이라고 하는 멋진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파동, 선율, 곡선 등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한 과학에 대한 대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을 아우르는 과학의 선율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작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과학은 작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더 큰 물음표까지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26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오늘 하루 진행됩니다만 이 강연을 통해서 더 크고 많은 물음표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고서 귀가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강연을 위해서 사실 지난 5개월 정도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 위원회로부터 재단 그리고 저희 자연과학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고요 어저께는 난방도 없는데 하루 종일 리허설 하느라 몸 상태들이 안 좋아질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과 도전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다면 저희들의 보람은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자리를 찾아서 왔는데요 학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오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 26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선율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연이니만큼 귀 쫑긋 기울여 주시고요 앞에서 나눠주신 그 안내 집에 보면요 각 강연마다 메모란이 있어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강연은 화학부 정택동 교수님의 사랑의 배터리 전기와 화학의 콜라보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소 당혹스러운데요 저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는 선정적인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전공이 전기화학인데요 전기화학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화학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오늘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원래 물리화학이 있고 화학 물리 있는데 항상 뒤에 있는 게 더 큰 범주에요 그래서 전기화학 하면은 화학입니다 근데 전기 또는 전자기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리학의 한 분야이죠 근데 화학이 뭔가요? 화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변환을 다루는 학문 이제 화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화학이다 그러면은 약간 이질적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전기는 좀 뭔가 빠지직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화학은 뭔가 좀 굿 케미스트리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마치 사람과 배터리 같은 느낌의 차이입니다 이게 전기화학인데요 전기화학인데요 전기화학은 물리학에서 배우는 전자기학 하고 전자기학적인 원리를 케미스트리 화학에 접목시킨 그렇게 해서 화학의 여러가지 측면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원래 출발은 하나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배우지만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아보가드로수 가지고 우리가 몰 농도를 계산을 하죠 이 화학량입니다 숫자죠 분자의 개수나 이온의 개수 그런데 여기 있는 Q는 전화량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수는 화학에서 말하는 정량적인 양의 대표적인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전화량은 전자기학에서 제일 기본적인 전화의 정량적인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 있는 파라데이 상수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단 하나의 상수에 의해서 일대일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뜻밖에도 너무 단순하게도 화학과 전자기학 사이에 정량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었죠 바로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화학과 물리를 연결시킨 간단한 상수 이거는 이제 마이클 페러데이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고 벌써 200년도 넘게 지났네요 아주 위대한 과학자이고 제가 전기화학을 하게 된 이유가 된 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전기부터 살펴볼까요? 전화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요 도체 안에서는 전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매우 작은 소립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전자는 이 지구상에서도 상당히 안정되게 존재하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전화를 띄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분포하고 물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전자는 전화를 띄고 있어서 우리가 매우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그 전자의 흐름을 아주 잘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에너지를 조절을 해서 전자의 흐름을 멈추게 하거나 나가게 하거나 또는 빨리 흐르게 하거나 말하자면 많이 나가게 하거나 천천히 나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물통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위치에너지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전화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전화의 흐름, 즉 전자의 흐름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육체적으로 해야만 되는 이런 기계적인 일들을 전화의 흐름을 통해서 대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건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 모터라든지 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요새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결국은 이제 저런 원리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화학이 등장합니다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체 속을 이렇게 자유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이 전자는 기본적으로 원자나 분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전자를 이루게 함으로써 독특한 물성을 내게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은 전부 전자가 핵에 의해서 갇혀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자가 갇혀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은 이 분자나 원자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자와 전자로 원자로부터 어떤 적절한 위치에너지 차이를 주게 되면 그 분자로부터 탈출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바깥에서 그 분자 안으로 전자를 넣어줄 수도 그 분자도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화학교과서에서는 산화와 환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자 입장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게 되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주변에서 산화와 환원을 목격을 할 때 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듯이 항상 전자를 주는 전자 주개가 있으면 받개가 있게 되고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한 군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화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주체를 또 다른 분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극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극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치에너지를 조절을 해서 전자가 분자로 넘어가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위치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분자로부터 전자가 전극으로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자의 위치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극과 그 다음에 분자들 사이의 관계 이 둘 사이에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도록 해서 이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위치에너지라든지 또는 저 분자를 새로운 화학 반응으로 유도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기화학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깨달아 안 사람은 사실은 마이클 페러데이죠 그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하나의 촛불이다 양초에서 켜져 있는 촛불이다 아시다시피 이 초는 어때요? 이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유기물이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으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에게 전자를 주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환원이 되면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촛불이고 이게 바로 산화와 환원, 발열반응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마이클 페러데이가 아마도 촛불을 켜놓고 연구를 하면서도 이 촛불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꿰뚫어본 통찰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촛불뿐만 아니라 실은 나중에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순환 특히 이 탄소의 순환도 결국은 산화와 환원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광합성,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게 되고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이 탄소 여기서는 산화수가 얼마로 배웠죠? 플러스 4입니다 이 산화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탄소를 고정을 해서 자신의 몸뚱이를 만들고 이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긴 탄소 사슬이 돼서 유기물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을 동물들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역시 이러한 유기물들을 자기 몸 안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산화를 시켜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한테 전자를 주어서 산소를 환원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산화와 환원의 과정을 생명체 내에서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거기에서의 이 기울기를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생명에 생명을 유지하는 신진대사를 하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이 다시 죽고 분해되고 나면은 돌아가게 되죠 동물 식물이 그래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지구의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본다면은 지구도 지구 안에 있는 이 생태계도 산화와 환원의 무한 반복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인간이 나타나서 이상한 걸 하나 해가지고 새로운 이산화탄소의 배출 산화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화학 반응의 시작과 끝은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를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있어서의 일종의 권총의 방화쇠와 비슷한 거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간다 하면 총알이 나가는 건데 결국은 전자를 넣거나 빼거나 또는 전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은 방화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저런 전자의 흐름, 분자 안에 갇혀있던 전자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분자 안에 갇혀있던 전자를 끄집어내거나 집어넣거나 할 때 너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려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하나 충전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그래서 꺼냈을 때는 조금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라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자를 내놓는 놈과 전자를 받는 것 사이에는 실제로 전자를 주는 것과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를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주변에 있는 물질의 환경이 실은 더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물 같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용매 같은 물 같은 건데 이게 물이냐 아니면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전자가 넘어가면서 재배치해야 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게 되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지불을 해야만이 할 수 있어야만이 전자가 주계에서 밖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바꿔줬더니 여기서 전자가 넘어가는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정식화하고 이런 원리를 밝힌 분이 이분인데요 199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학에서는 이분의 원리가 지금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도 주변에 있는 물질 실제로 산화와 환원되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기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자기적인 세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세계와 그 다음에 매우 복잡한 생물 화학적인 세계 이 세계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흐름 전화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전기 화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얘기 해봐야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요새 힙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 화학이 시작은 결국은 배터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하량을 전기를 모아둘 능력이 없으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할 때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게 뭐 번개칠 때만 실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초창기에도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굉장히 원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이미 이미 백년도 전부터 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경제성도 없고 너무 비용 소모가 심했던 것이죠 힘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내연 기관으로 자동차가 일반화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와 한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깊게 알게 되면서 훨씬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작은 공간 안에 훨씬 많은 양의 전하량 달리 표현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그래서 자동차를 구동하는 데도 충분히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급격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막 아유 배터리는 너무 비싸 뭐 기름이 싼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점점 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자 배터리 이제 뜯어봅시다 사실 배터리라고 하는 건 2차전지라고 합니다 1차전지도 있어야 되겠죠 1차전지는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재충전할 수 없는 걸 1차라고 우리 건전지 같은 거고요 2차전지는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걸 2차전지라고 합니다 얘를 한번 볼까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한번 봅시다 얘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더 뜯어보면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층층층층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건 안이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무슨 아주 조그만 알갱이들이 더 돼 있고 얘를 더 들여다보면 이 알갱이들 안이 또 다시 조그만한 그레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표면적이 넓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알갱이들은 음극이든 양극이든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쪽은 이제 흑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사용을 하고 이쪽은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주기율표에서 철이라든가 또는 코발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 그것이 가장 효율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상관을 말씀드리면 가격과 뭐 이런 공업적인 요소들을 다 따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산화와 환원으로 충전과 방전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환원이고요 빨간색은 산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인 경우에 리튬 이온이 금속 리튬이 됩니다 아까 전자를 받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환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튬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은 환원이 되면서 금속 리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금속 리튬 본 적 있으세요? 네, 본 적이 있으면 그건 대단하신 분이죠 엄청나게 불안정하고요 네, 여러분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흑연은 이렇게 층층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금속 리튬이 그 흑연들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가 최대한 작은 공간 안에 이렇게 불안정한 금속 리튬이 뭉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틈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충전이 일어나면 금속이 되고요 동시에 다른 이쪽 반대편에서는 똑같은 전화량이 회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화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가 일어나죠 빨간색 근데 이때는 리튬이 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철, 철이어도 되고 코발트여도 됩니다 철 2가였던 것이 철 3가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리튬이 물리적으로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거지 실제로 스스로 산화가 되는 건 아니고 대신 산화가 되는 건 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알칼리 메탈이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낼 수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이미 있었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양극 쪽에서 전이 금속을 산화시키자 대신 리튬을 이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충전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렇게 금속 리튬을 만든 다음에 이게 불안정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회로를 만들어주면 방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금속 리튬이 리튬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리튬이온 바깥에 풀려져 나왔던 것들이 다시 여기 철 3가가 철 2가가 되면서 다시 뭉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가역적으로 충전방전, 충전방전 산화됐다, 환화됐다, 산화됐다, 환화됐다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의 충방전에 실제로 그 배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화학자들이 좋아하는 화학식으로 쓰면 이런데요 전압은 약 3.4에서 좀 많이 남은 4.4V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분 혹시 아시나요? 이 분은 이제 저는 굉장히 이분 성을 좋아하는데요 이 분의 성함이 굿이너프 교수세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굿이너프 교수님이신데 굿이너프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튬을 그 전이 금속을 갖다가 양극에다가 쓰면은 얘를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가 생각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쓰일 수가 없었는데 이분에 의해서 사실은 쓰일 수가 있게 되어서 해마다 노벨상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벌써 95세세요 네,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얘가 충전이 될 때 또는 방전이 될 때 아까 그 조그만 알갱이들 있죠 그 알갱이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요새는 이제 가속기 있죠? 가속기에서 X-ray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학부에 우리 임정우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거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뺏어 왔어요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또 파란색이 파란색이 근데 요 밑에 보면은 단위가 십몇 분 단위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액체상이나 기체상 안에서 리튬이 이동을 해서 충전이나 방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배터리는 훨씬 더 빨리 충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상이에요 알갱이 안에 리튬 이온이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동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걸 해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럴 수 밖에 없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고체상이 돼야지 밀도가 가장 높아요 용매나 이런 것들이 없이 리튬이 고체상이 돼야지 가장 주어진 좁은 부피 내에 많은 양의 불안정한 리튬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체상이어야 되고 또 실제로 고체상이라야지 배터리를 쓰기가 좋습니다 액체상이 되면 엄청나게 무거워지게 되고요 부피도 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용량이 큰 조그만 그리고 폭발 안 하는 배터리를 원하지만은 아 그거는 용량을 줄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용량을 줄이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방금 말씀으로 표현해 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리튬이 이렇게 전해질 속에 들어 있을 때는 용매와 전해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랬다가 충전이나 방전 시기에 이 고체상 안으로 리튬이 들어가야 되면은 처음에 이 경계면에서 그 고체 안을 해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안정화 시키고 있었던 용매를 벗어야 됩니다 이걸 벗겨내고 고체 안으로 틈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 격자 구조 안을 하나씩 하나씩 이동을 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옷을 벗을 때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안을 해치고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큰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공과대학에 가면은 이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연구실이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물질들을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대충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전압인데요 전압이 높게 나오는 물질도 있고 전압을 낮게 나오게 하는 물질도 있는데 전압을 높게 나오면 좋죠 좋긴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빨리 저 안에 있는 용매나 전해질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충방전 몇 번 안 한 상태에서 급격히 용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또 전압을 낮게 하면은 그만큼 나오는 전력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서 사실은 또 우리가 그 연구를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을 여기서 리튬 배터리도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애초에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속 리튬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주변에 있는 어떤 용매를 써도 다 부숩니다 그래가지고 찌꺼기를 만들게 돼서 전국에 항상 뭐가 때가 끼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 라고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마 대학원생이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했어요 그냥 그냥 괜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했어요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되는 거예요 오히려 때가 많이 길수록 더 잘 돼요 다 많이 부서질수록 그래서 나중에 이 분야가 이제 새로운 분야가 되었는데 이 흑연 바깥에 이런 때가 끼게 됐는데 이것들이 실제로는 이온들을 안정되게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금속 리튬을 재연성 있게 얘를 바꿔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냥 해보고서 해본 다음에 결과가 이래서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면 볼 때마다 저희는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저 해변에 상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을까 근데 전기화학이 항상 그래요 전극 안으로 흑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리튬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원자 수준에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방전과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칭과 도금의 과정이라고 바꿔서 환원해서 얘기합니다 전기화학에서는 그래서 전극 표면에서 원래 전극의 일부였던 원자가 전자를 잃고 나서 용매화되면서 바깥에 나가는 것을 애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매 안에 있었던 어떤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받음으로써 전극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도금 여러분 돌반지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을지로에 가면 돌반지 도금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금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저는 전기화학이 전공이고 한 2, 30년 계속 전기화학만 했는데도 도금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저는 을지로에 있는 장인들처럼 정말 매끈한 금도금을 할 수 있는지 금거북을 만들 수 있는지 전 잘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배터리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충전 방전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반응이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똑같은데 실제로 표면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머폴로지 모양을 갖게 됩니다 왜 도금을 했을 때 또 어떤 조건에서 도금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아직 화학자들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또 수학자들은 이 안에서 이 도금되는 과정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직은 엔지니어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금이 될 때 이 전압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제 요새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금되는 것이 대단히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무작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충전을 급속 충전 엄청 좋아하시지만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도금에서 자라나는 이 도체의 금속들이 모양이 제멋대로가 되게 되고 제멋대로 되다 보면은 얘가 표면으로부터 굉장히 멀리까지 쭉 자라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촘촘한 스택으로 돼 있는데 매우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좁은 데 안에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극과 양극이 엄청 가까운데 이것이 급속 충전을 하다 보면 얘가 자라나면서 반대편을 가가지고 딱 닿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락, 쇼트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열 폭주가 일어나서 폭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아주 최적화를 해놨는데 그 전해질이 대부분 유기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락이 돼서 온도가 국부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유기물들이 전부 연료가 돼가지고 폭발하게 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 전기화학은 이런 거고요 이런 거를 잘 이용한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한 것이 배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전기화학의 나머지 얘기 나머지도 많아요 전기화학 저는 사실은 사랑의 배터리라서 배터리 지금 소개해드리지만 저 잘 배터리 연구 많이 안 해요 저는 전기화학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지구상에서 온도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지구상에서 오랜 수십만 년을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일치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쫙 올라갔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많은 문제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수소차니, 연료전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다시 이 연료전지라는 것을 안에 넣어서 수소를 어때요? 수소를 산화시키고 동시에 산소를 환원시키면 물이 됩니다 그쵸? 이것도 산화와 환원인데 단지 이때 산화될 연료를 수소로 사용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기에너지를 얻고 순수한 물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빛을 받아서 그 물을 수소와 산소로 다시 분리를 해요 그랬다가 수소와 산소가 다시 결합을 해서 나오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인 것이죠 그리고 수소라는 에너지 연료로 보관을 해뒀다가 우리가 원할 때 전기 에너지를 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인 것인데요 이 연료전지가 그래서 저희 전기화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숙제이자 굉장히 큰 연구 주제이죠 그래서 이때는 수소를 수소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료전지에서 수소차 뭐 수소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소가 산화되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수소가 산화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반대편에서 산소가 환원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소가 환원되는 게 우리가 호흡을 해가지고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가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만든 전극에서는 산소가 환원되는 것이 엄청 느려요 그래서 수소는 이미 대기 상태인데 산소가 환원이 안 돼가지고 회로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백 몇 십 년을 연구를 했지만 이 산소가 환원이 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전극 표면 위에서 산소를 어떻게 해야지 빨리 환원을 시킬 수 있나 속도를 늘릴 수 있나 하는 건 아직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문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산소 환원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금이 현재 최선인데 백년 연구를 해도 계속 백금이 최선인 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과정도 문제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수소를 다르게 수소를 얻는 방법에 비해서 이제 값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답입니다 다르게 수소를 얻는 방법은 어차피 다시 또 이산화탄소를 생산해 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방법만이 직접 햇빛을 받아서 물을 분해하는 이 수소 생산 방법만이 실은 진짜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전기화학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전기화학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조그만 리튬이온 배터리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대용량, 제주도 같은 데, 섬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은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대용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그만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한데 그 역시 전기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센서들 이것들도 다 전기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온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려는 노력들도 있는데 이 역시 전기화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이 뇌신경 회로에다가 컴퓨터를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아까 전기화학 설명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는 전자기적인 제어의 세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뇌신경 구조는 생물화학적인 세계가 되겠죠 이 세계가 서로 가역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 경계선에 있는 전기화학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전기화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좀 더 깊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에 제목이 사랑의 배터리라고 해서 처음에 홍진영씨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강연을 듣고 보니까 힙템, 배터리를 활용해서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변환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네 그러면 오늘 공개 강연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먼저 사전에 질문을 선정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질문 함께 만나볼까요? 네, ATP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뱀장화 같은 어류나 자극에 대해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뉴런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와 같은 자연 속의 여러 예시에서는 전기에너지와 화학에너지 사이의 장벽이 생각보다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예시들은 실제로 실생활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생체 구조, 광합성계라든지 호흡계라든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전자가 전달이 될 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강연 중간에 로돌프 마커스 1992년 노벨 화학상 소개해 드렸죠 그분의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 보면 자연계에서 전자가 흘러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이 프로테인 구조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가 돼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기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정답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생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적절히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돼 있어요 전류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좁은 공간 안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다가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움직이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와야 돼요 그런데 서로 생체에 있는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해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생체에서 진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큰 전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물질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갖다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낙생고등학교 오채규 학생이 보내준 질문인데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켰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법보다 축전기처럼 전기 에너지 자체를 저장했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에너지 손실 없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전기 에너지를 모아뒀다가 다시 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방법은 화학 에너지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 에너지로 안 바꾸고 전자를 어떤 좁은 공간 안에 최대한 가둘 수 있는 데까지 모아뒀다가 그냥 물리적으로 모아뒀다가 다시 꺼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경우에는 화학 결합을 끊었다가 다시 붙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분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전화량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전체 총 양으로 보면 화학 에너지가 훨씬 많은 양을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넣었다 뺐다 할 때 비용을 많이 쓴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축전기 같은 것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화학의 어떤 물질의 변화를 산화 환원을 간여시키지 않고 전자를 모아뒀다가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축전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알갱이처럼 굉장히 촘촘한 표면이 우들투들한 이런 표면적이 넓은 이런 전극을 만들고 거기다가 전압을 가하면은 전자가 그 우들투들한 표면에 표면 전압 일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모입니다 모여뒀다가 나중에 걔를 풀게 되면 얘가 쭉 풀려 나오는 거죠 이거를 축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전기 저장 장치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 분들은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한 분들은 카페시터 축전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로 바꿨다가 저장하는 것이고요 이 축전기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요 이 축전기도 굉장히 요즘은 물질 과학이 발전을 해서 축전 용량이 배터리 만큼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초고용량 축전기 슈퍼커페시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이 슈퍼커페시터를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짧은 시간에 빨리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이 슈퍼커페시터를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강연에서 충전과 방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축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축전도 되고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되는데 배터리보다 훨씬 빨리 충전되고 빨리 방전됩니다 용량은 작지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확 힘을 내야 될 때는 카페시터, 축전기를 쓰는 게 좋고요 오랫동안 뭉근하게 많이 가야 될 때는 배터리를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처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에너지를 쓰는 것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할 만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그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화학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이 필요할 텐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현재 자동차에서 배출되면서 일으키는 환경오염은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걸 생산하려면 또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럼 기존의 환경오염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을 해 줬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리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죠 어차피 어디서 물건을 태우냐의 문제이니까 한꺼번에 당진 화력발전에서 왕창 태우나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태우나 막 한꺼번에 태우는지 돌아다니면서 태우는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태우는 데는 차이가 없고요 원리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좀 다르죠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자체는 매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환경오염이 생기죠 그만큼이 하지만 이 매연 자동차는 자동차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도 그 매연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등하죠 쓰는 사람이 마시게 되니까 그렇지만 글쎄요 어디 에너지를 만드는 이쪽 동네가 그거 하면 훨씬 낫겠죠 저 어디 멀리 있으면 더 낫겠죠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저도 화학을 예전에 공부를 했어서요 예전 기억이 잠시 나는데 2차 화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게 자동차를 통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화력발전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조금 더 규제가 엄격해서 그 다음에 연소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거르거나 또는 최종산물로 좀 무해한 놈으로 바꾸는 그런 더 비싼 장치가 들어간다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전에 관객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을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적어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선정을 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하나 골라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조은서 학생이 보내준 질문입니다 차세대 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가 백금과 같은 총매의 비싼 가격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아까 그 강연 중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성배와 같은 일입니다 산소의 환원 그래서 백금 가격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기초과학자에서부터 공학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까지 완전히 모두 다 함께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백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백금의 양을 좀 줄이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만 백금을 조금 쓰고 나머지는 백금이 덜 필요한 곳은 다른 걸로 바꾸는 이런 방법이 이제 일본의 도요타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도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제 기초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백금을 받아들이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백금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사용을 하되 백금 말고 다른 걸 가지고 백금만큼 산소 환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은 없을까 이런 거를 설계하거나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십니다 후자 이런 연구하겠다고 하면 싫어하시지만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아 일단 이 조은서 학생 어디 계실까요?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앞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뒤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스트잇에 적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아쉽다 하는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여기 회색인가요? 남학생이 손을 들어줬는데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간략히 한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해고등학교 안도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아까 포스트잇에 적었던 질문인데요 그 연료전지 자동차에도 혹시 배터리나 아까 말씀하신 축전기가 들어가면은 그 지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공회전이나 내리막길을 달릴 때 어 생산되는 인여 전기 에너지를 그 고용량 배터리나 축전기 같은 데 저장을 해서 어 가속이나 오르막길 올라갈 때 사용하면은 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 연료전지 자동차가 갖게 되는 이점이나 단점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뭐 자연과학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건데 아까 학생이 생각한 것을 이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들이 다 생각해서 여러분 수소차를 한번 가서 직접 보시면 방금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돼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연료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뜯어보면 그 안에 연료전지도 있지만 그 안에 배터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수퍼 커페시터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이 많이 필요할 때 힘이 조금 필요할 때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해야 될 때 에 뭐 이럴 때 다 거기에 맞도록 쓸 수 있게 어 엔지니어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합들은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설계를 현재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자연과학 공개 강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최적화에 대해서는 이미 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근원적으로 이 배터리나 커페시터 이 에너지 저장장치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인지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2층에 관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2층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안 계신가요? 네 제가 잘 못 봐서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스태프분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제대로 나오네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마디 한 후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경민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전기 화학 그 분야가 뇌와 컴퓨터 부분에서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은 인간이 뉴런에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고 또 인간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기 화학의 내용이 이용이 되는지 그러한 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질문 끝인가요? 네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현재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사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쇼업을 위한 쇼케이스 같은 실제로 의료용이나 또는 신경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전자기 부품들은 그냥 뇌나 뇌신경 구조에다가 자그마한 전극을 다 찔러 놓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화학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뇌와 컴퓨터나 뇌와 기계의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치들은 전기 화학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데도 전기 화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직 사람들에게는 뇌도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21세기에는 이제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뇌 기계 인터페이스에도 이제 이 전기 화학 분야가 쓰일 날을 기대해 보신다는 말씀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받아 봤는데요 혹시 아 나는 오늘 가기 전에 꼭 질문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다른 강연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미리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 함께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사전에 그 준비를 할 때 이 제목을 올해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면서 과학 선율인가요? 제목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후에 최선호 교수님이 파동에 관한 말씀도 해 주시고 할 텐데 이 선율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어때요? 선율을 제가 이렇게 일으켜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명을 해 주셨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감동의 콜라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전교학을 하게 된 것도 전자기학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화학하고 너무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 둘을 합하면 뭔가 좀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열심히 선율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명을 일으켰을 때 이 선율을 일으키는 사람도 또한 더 크게 이제 격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하루 종일 공명의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명이 더 커지려면 관객분들의 호응이 있어야겠죠? 정택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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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